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트럭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무슨 날? 치열이 코 떠나기 이틀 졌나? 오늘은 진짜 특별한 날입니다 멀리 용인에서 우리 아들 군대 간다고 발렌타인 30년 산으로 놔두고 그냥 가셨습니다 드시고 같이 가시라니까 기틀코 가신다 오늘 준석이 생일이었네 준석이 생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시면 되지 그리고 그 멀리서 또 뱀을 직접 불고 오셨다가 전체를 또 3시간 타고 가셨습니다 진짜 우영 최고입니다 최고 야 우신 한 마리 엄청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폰 화면에 나오는게 싫어하니까 우선 발렌타인 30년 산을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처럼 생겼어 응? 뭐야 이거 관처럼 생겼다고 응? 잘 봐 이거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거야 잘 찍어봐 내꺼만 믿지 말고 너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다 응? 시완이가 들고 이렇게 해봐 아 이건 성룡이 삼촌의 선물이야 네 여기 봐봐 날 때 이제 오픈 아빠가 오픈하고 줘봐 자 갑니다 동영상 찍어 동영상 그래 사진만 찍어 자 간다 내가 깟게 자 이야 귀티나지 않냐 네 귀티나지 네 평생 이런 좋은 술만 마시 알았어 돈을 얼마나 열심히 벌어야 되겠어 아니요 돈에 목숨 걸고 목적을 삼고 벌라는게 아니야 응? 그냥 즐겁게 생활하고 돈을 벌다보면 만원도 모으고 2만원도 모으고 30만원도 모으고 100만원도 모으다 보면 어느 날 그냥 이런 100만원짜리 술 한눈 뭐 그냥 쉽게 먹을 수 있지 그렇죠? 따지산 따지산 소주 마시고 그러지 말고 시연이 뭐에요? 시연이 준비해줄라 5분에 다시 하나 들어가 아 아따 엄마는 오늘 바쁘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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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모가지를 하나 따라합니다 오늘 이거를 짝을 쳐보자 야 응? 오 나 마음에 드네 잘 나오더라 갑으로 넘겨라 자 왜 잔은 없는데 잔? 아 저 저 저 저 저 조니 워커처럼 조니 워커처럼 잔이 들어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 말이죠 형 어 나 옷 좀 한번 탈의 좀 하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돋보기 좀 줘봐 으 으 으 으 으 어이 난 툰선이 필요해 저 돋보기 말하는거야 그건 확대경이라 그래 내가 오늘 집 완전 따뜻하게 해 놨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분 별로 안좋았어? 안 따뜻해서 전 따뜻했으면 전 저 딱 저까지만 아 그러고 나오면 조금만 넣었어 응 손톱이 좀 안좋은 관계로 이거 따다가 방바닥에다 떨어뜨리고 깨뜨리면 역적되는거잖아 네 뭐 날카로운거 좀 줘봐 손톱이 진짜 안좋아 그렇지 그렇지 시즐스 가만있어봐 시즐스 하니까 우리 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 시즈가 생각이 나네 근데 걔가 그랬어 나는 아무 잔건 없다 바빠도 이거 이틀꺼야? 나 오늘날 이거 한잔 할래 내가 이틀꺼야? 아 근데 지금 지금도 지금도 심장이 좀 뻑뻑이라서 싫다 내일 가짜는 술 한잔 먹고 죽을 수 없지 않냐 안그래? 이농도 하면 그때부터 들어와 구하려고 알았어 지금 입술만 알았어 알았어 쟤아 이제 가루 준비해라 하아 쟤아 실패를 21년산하고 뭐가 다르지? 30년산하고? 응 뭘가 다르냐고? 나이가 다르지 정도 다르지 크기 크긴 같네 크기도 달라 이게 더 커 몇 리트인지 한번 봐봐 사이즈가 다르지 사이즈가 다르잖아 얘는 후렸고 얘는 안 후렸잖아 야 뒷면이 70 뭐 리트도 아니고 미리리트도 아니고 뭐야 70 아니 700 이거 700 알코올 알코올 43% 인가 똑같네 700ml 똑같애 700ml 700ml 똑같애요 100ml 얘가 좀 더 진하네 자 요놈을 한번 짝을 쳐보자 자 얼만큼 말을 해 얼음 반 얼음 반 얼음 반 됐어요 징미씨가 한 잔 받으세요 네 아빠 드려 한 잔 따라 봐라 야 나중에 아버지 술 받아줄 때 사리산 소주 맥주 이런 거 사주지 마라 알았어 네 자 자 시원 시집소 나와 축하해 건강해 네 고생해 고생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인잔 네 사회자분이 정말 소개를 하셨는데요 네 두 번째 인사 단위에 그 설명으로 어 아 아 아 너무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습니다 머리차 완전 맛있어요 땜껏 도대체 맹게로게요 끊어봐 보자 잘 마실게요